행복한 아침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부하신 것 잠깐만 좀 복습을 드리고 말씀하시면 계속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내기서는 실물보금이라는 말씀 함께 받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정말 그림으로 보여준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제가 아침에 잠깐 먼저 기록했습니다 다 기록하실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에 비디오로 이걸 아마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내놓으시면 이걸 좀 기록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안수 문제요 말씀을 좀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 타미드란 단어를 기록했느냐 하면 이 타미드란 단어는 성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의 예언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일 8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교황권의 아주 폭력이 뭐냐면 우리 말은 그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게 섭니다서 하나 꼭 더 붙여주시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버렸고 라는 말이 나타나요 매일 드리는 제사란 말이 히브리마루는 그냥 단 한 단어입니다 타미드란 단어입니다 이 타미드를 교황권이 없애버렸다 마귀가 사실 없앤거든요 말이 나타나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워낙 시간이 지금 쫓기니까 이걸 다 설명 못 드리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뜻이 있어요 성소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아침 우리가 상번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성소에 나타난 제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죠 번제,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속죄죄라고도 부르고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 속건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따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네 가지 제사가 소위 화제입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말씀드릴 듯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제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단어가 속죄하다라는 단어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카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카파르라는 속죄하다라는 말이 뒤에 따라오는 전지사가 있어요 아리라는 전지사인데 우리말로 번역은 위하여라는 말로 번역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본래 뜻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위에 그런 뜻입니다 위에서, 다시 말하면 위에서, 그 죄인을 위에서 덮는다 카파르, 본래 뜻이 덮어서 지운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덮는다는 말로만 이해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본래 말이 지운단 말입니다 와이프 아웃입니다 자, 이제 이 번제는 본래 말이 올라예요 우리말하고 많이 비슷하죠?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위로 올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전제라고도 불러요 전부 불사르기 때문에 전체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다 해서 전제라고도 불러요 우리 내리기 1장 9절에 보시면 전체를 불살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번제가 내리기 1장 4절을 보시면 그를 위하여, 그 위에서, 그 죄인을 위해서 덮어서 지운다 속죄한다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죄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속죄가 된다는 이 히브리 말이 카파르인데 카파르의 동사 형태가 뭐냐면 미완료형이에요 우리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동사의 시제를 배우는데요 완료와 미완료로 나뉩니다 이 완료는 이미 끝난 사건 그리고 확실한 사건을 나타낼 때 완료형을 써요 미완료형은 아직 안 됐다 그 말이 말 그대로입니다 미, 아직 미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로 이제 현재나 미래형으로 번역을 해요 완료는 주로 과거형으로 번역을 하고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완료형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앞으로 될 것도 완료형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렇게 할 때 무너질 것인데 확실히 무너질 거기 때문에 선지학 게시 중에 보면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소위 그분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하면 예언적 미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완료형이 그렇게 쓰였어요 그런데 미완료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확실히 된다는 뜻을 가지는 의미로 미완료입니다 어쨌든 이 속죄와 관련돼서 카파루와 관련돼서 속죄제가 또 등장을 합니다 속죄제와 번제는 이 카파루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제사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소제나 혹은 화목죄는 직접적으로 속죄하다는 동사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제사는 이 두 가지입니다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번제는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속죄예요 그런데 속죄가 될 것이에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속죄가 되는 것은 이 성소 안으로 피가 옮겨져서 성소 안입니다 성소 안에서 속죄가 이루어져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이거 모르시면 그냥 뭐 잡고 잡고 하는 얘기로 듣고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번제는 속죄를 위한 준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우는, 덮어서 지우는 과정은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소 안에서 그것을 보여준 제사가 속죄제예요 이제 넘어갑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음이 많이 붙어서 빨리 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이제 번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번제로 들어가 보면 번제는 크게 나눠서 안수하는 번제가 있고요 모든 제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안수하지 않는 무안수 번제가 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수라는 말 다시 공부합니다 안자는 사마크라는 히브리 말이라고 했어요 이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댄다는 뜻입니다 기댄다 이 순은 말 그대로 손입니다 손은 반드시 속죄제물에 관한 한 손입니다 두 손으로 한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속죄제물 위에 안수할 때는 반드시 한 손입니다 두 손과 여러 손들로 쓰여진 구절들이 따로 있어요 그건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다룰 시간이 없고요 반드시 속죄제물에게 안수할 때는 한 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기댄다 그 말은 몸을 전체를 다 기댄다 마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수 번제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히브리 말이 믿는다는 히브리 말이 아만이라는 농사예요 이 아만은 뜻이 뭐냐면 굳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굳게 한다는 이 아만이라는 동사가 사역형으로 누구에게 시켜서 굳게 한다고 쓰일 때는 반드시 이 단어가 번역이 우리말로 믿는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할 때는 자기가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여호와 안에 맡겨서 굳게 서게 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느해미아 9장 8절에 가시면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맡겼다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켰다 사역형입니다 맡겼다 그런데 느해미아 9장 8절에 가면 이것이 수동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형이고요 여기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우리말로는 충성됨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역형이 아니고 수동형이에요 수동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그 심장이 굳게 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장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맡겼고 그 다음에 그래서 느해미아 9장 8절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느해미아 이야기를 들리면 그의 마음이 그의 심장이 충성되었다 충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졌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수동형입니다 스스로 굳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 결과로 충성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역형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맡겨서 굳게 되어졌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본래 말입니다 이것이 이게 이제 우리 믿음으로 말미없는 일을 공부하시면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안수한다는 말은 분명히 맡김이에요 통째로 존재 자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기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 번제는 안수하는 이 번제 화목제도 속제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 안수할 때는 맡긴다는 뜻이에요 곧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다는 제물로 바치셨으니 말씀드렸죠? 제사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심부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시키는 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상번제 이것은 말씀드렸죠 이 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타미드라는 뜻이에요 항상 계속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합니다 언제 하느냐 아침 제사 아침 9시고요 그 다음에 오후 제사 저녁 제사라고 부릅니다 이 저녁 제사는 오후 3시입니다 두 번씩 하는데 아까 보셨듯이 타미드 속에는 재단 위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절대로 꺼지면 안 됩니다 이 불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불이 계속 타 있는데 재단 위에 아침 저녁으로 이 번제 상번제의 소위 말하면 재물이 여기 항상 있어요 이 석세 위에 나무가 올려지고 나무 위에 재물이 올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계속해서 탑니다 이 재단 위에 불이 계속해서 타요 그걸 타미드라고 그래요 타미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위에다가 이제 번제든지 소제든지 화목제든지 화목제든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레위기 3장 5절을 보시면 거기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론의 자수는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를지니 여기 상번제 재물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도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전반부입니다 이게 무슨 제사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제물로 받으신 것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후반부는 이는이라고 말로 시작합니다 헬라로 이유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줄여서 유자 없애고 이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유가 뭐냐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 사랑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의 공식입니다 사랑을 더하기 믿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소에서 보시면 믿음은 안수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신 사랑이 소위 상번제 가운데 타미드 가운데 나타납니다 상번제 이걸 타미드라고 흔히 말해요 여기 타미드 속에는 아까 보셨듯이 성소에서 향하는 모든 우리를 위한 속죄 봉사가 다 거기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상번제뿐만 아니라 1년에 계속되는 타미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월삭에는 무슨 제사 드려라 안식일에는 무슨 제사 드려라 요제절에는 무슨 제사 드려라 쭉 제사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안수하지 않아요 안수하는 것은 그 상번제에 본인이 자기 죄를 맡기는 안수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면 이 상번제가 십자가의 사건이고 안수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에게 모든 우리 죄를 맡기는 사건예요 제가 말을 너무 빨리해서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봐봐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번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놓으신 구속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희생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 죄를 맡김으로 그의 은혜에 우리 죄를 맡김으로 그의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는 사건예요 이것이 갈라데아 2장 20절에 말한 바울이 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의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요 우리가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건에 동참하는 것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뭡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맡김이에요 히브리 말도 그렇고 헬라우도 똑같습니다 믿는다는 헬라우도 피스튜어라는 동사인데 그 뜻이 성경에 보시면 분명히 맡긴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시면 이 번역을 믿었으나라고 번역했고요 24절에 보시면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의탁하다 맡기지 않았다고 믿는다는 단어나 의탁하다는 다 똑같은 피스튜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믿는다는 것을 입으로 믿거나 머리로 믿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맡기는 행동이에요 믿음은 맡김 자체가 행동이라고요 마음으로 맡기든지 몸으로 맡기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맡기지 않아요 우리는 뭘 안 맡겨요? 안수하지 않아요 죄를 안수하지 않아요 죄를 주님께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양에서 속죄 양으로 바뀌는 과정에 죄인의 죄를 안수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래서 속죄의 양이 되어서 속죄의 양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져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믿음으로 맡기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이 속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가 마음은 급하고 할 얘기는 많고 그래서 너무 간단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되셔야 돼요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안수는 분명히 맡기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 안수하는 그 안수의 행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안수의 근본은 상번제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안수라는 말이 반복돼요 안수하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번제를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빨리 가는 것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레위기서 1장 4절로 돌아갑니다 이제 번제 실제적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 자 이게 번제물 혹은 양, 염소, 소 다 무엇으로 읽으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으로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내게로 와서 네 죄를 맡기라 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안수하는 것이에요 예 곧 죄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 말씀드렸듯이 속죄에 대한 중요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앞으로 속죄됩니다 어디에서요? 성소 안에서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번제단 사건이 칭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성소 안에서 칭의가 일어나요 나중에 우리 한 번 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오 죄인이 잡습니다 이게 앞에서 라는 말이 분명히 얼굴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앞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씀했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율법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 율법의 저주의 마지막 저주가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입니다 이번에 우리 잘 배우고 있죠 히브리스에서 첫째 사망 아닙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당하십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영원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잡아요? 죄인이 잡아요 이게 죄인이 하나님의 제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죄가 주님을 어떻게 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중간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퇴망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입니다 단사면은 번제다는 분명히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면에 뿌린다는 말은 전 세계적인 동서남북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속죄의 근거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6절 보시면 그는 또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여기서 가죽을 벗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짐승의 옷입니다 옷을 벗기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벌거 벗기운 채로 돌아가셨어요 그 밑에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은 죄송합니다 잘못된 그림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벌거 벗기우셔서 수치를 당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담의 모습입니다 범죄한 뒤에 아담에 벌거 벗기우진 모습이에요 우리 대신 벌거 벗기우신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 참 가슴이 멍멍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라는 죄인의 삶이 다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조사 심판 앞에서 그렇게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하지 못하면 그 창피를 당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그 아픈 상처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뒤에 보시면 각을 뜰 것이라고 말했어요 각은 사실은 조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되게 열 조각 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이렇게 나무 위에다 올려놓을 때 한쪽으로 이렇게 눕기 때문에 발이나 손이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벌려놓기 위해서 토막을 냈어요 그래서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벌려지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시도록 요청합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위에 불을 두고 이것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당연히 내위기 9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장면 보셨죠 예수님을 실제로 가슴을 가르시고 영원한 불로 태우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다음 8절을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위 뿌리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나무에 벌리신 어린 양 예수님 보이시죠 그 다음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여기서 내장하고 정갱이 나오는데 두 정갱입니다 우리말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말은 분명히 두 개입니다 다리 두 곳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 내장과 두 정갱이를 물로 씻는지는 이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확인사사라는 로마 군인의 창에 예수님의 몸에서 피덩어리 소위 피덕입니다 피덕과 혈청 물입니다 그것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아래 두 다리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이 내장은 피가 고였던 물이 고였던 피와 물이 고였던 장소고 두 정갱이는 흘러내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주구심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주셨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씻을 것이오 제사한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화제를 삼을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전제라고 부르는데 주님께서 남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그려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남기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나타나죠 여기 향기롭다는 말은 사실은 분노를 진노를 삭히는 그래서 평안해지는 누아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편히 쉬다 여기 니코아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어근은 누아크예요 노아도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태우셔서 죄를 완전히 없애셔서 자식을 괴롭히고 죽인 그 죄를 영원히 없애시는 하나님의 안심 하나님의 평안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아픈 얘기는 이 하나님의 안식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당신의 아들의 죽으심과 고통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비록 그 고통과 죽으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식들을 괴롭힌 죄를 없애신 것으로 편히 쉬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냄새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냄새는 정말로 기가 막힌다는 재물이 다 타서 없어지고 냄새만 하나님께 남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드시는 나중에 보시면 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화목재 가서 보시면 압니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죄와 번제물이 타서 없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남겨놓는 것이 냄새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시겠다고 했어요 참 아픈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다 태워서 없애시면서 없어지는 아들의 냄새를 맡으시면서 안심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안심 속에는 무한한 고통 우리 아버지의 차라리 자기가 죽고 말지 아들 영혼이 없애셔야만 했던 그 고통이 그 사랑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고통이 이 냄새 속에 있었어요 제가 참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거리 없습니다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